감사해요 기회를 아우. 아 제가 감사하죠 잘 먹고 다닌다니아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? 그게 최고 고민 고민하지마 아! 아. 왜 노래에 묻혀 노래 박자에 맞춤이 아닌데 아 금치 같잖아 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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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봴 야 근데 M16으로 잘 맞췄나? 베스트팀 뭘꼬 그랬나? 또 마운트 툰쿠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! 고맙습니다 감.. 아잇 난 몰라 툰쿠워 나도 몰라 나도 나도 모르겠을게 무슨일이야 계속 이어간다고? 우와! 툰쿠워 와 아잇 우와 우와 도대체 얼마나 쳐먹는게야 돼지같은놈 얼마 안먹었네 헛소리하지마 인마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아야 저 무슨일이야 이게 진짜 고맙습니다 와아 아니 와아 아니 야 뭐야 아니 뭐지 오늘 진짜 뭐..뭐야? 왜? 어째서 뭐 땜에? 뭐야? 생일이야? 끝난걸까요 돼장 한가위내내 찜닭으로만 식사해도 되겠어 아니 그니까 이정도면 한가위내내 찜닭으로만 시.. 인정 아 감사합니다 와아 정말 감사.. 아아악 아아악 어 아 아니 야 진짜 아니 오오 아니 이게 오오 아니 이게 오오 아니 T&D님 25만원툰 코너 진짜 고맙습.. 진짜 고마.. 당연히 건망이죠 우리 싸동여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와아악 첫 후원하려는데 도내가 끝이 없네요 아야 아 그러게요 저도 지금 당황스럽네요 이게 아우야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아악 돼장 방금 25만원 보고 주먹 먹는 소리 났어 먹을 뻔했어 주먹을 진짜 아 진짜 먹을 뻔했어 진짜로 돼지같은 너 와아악 재미있게 보면서 돼지님 덕에 카벨솔로 프로 아아 진짜 절대 아닙니다 진짜 어? 진짜 방송 와주신 것만으로도 형 울어? 진짜 감사해요 아냐아냐 울진 않는데 아 뭔가 뭉클해 아니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게 아니라 한 분이 많이 이렇게 해주신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어 뭔가 너 아니 우는거 아닌데 아니 뭔가 뭉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근데 뭐 액수가 중요합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것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ute 아니까 아 이게 울 일이야? 울 일은 아니지 솔직히 어어? 아니 이게 울어내나 보고 아 Anjo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보 부산 군필려 고생돈으로 폭행당해 충격피해자 군모씨 감격 의문물을 이런 피해는 언제나 환영이지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런 피해는 뭐 후원폭회? 아니 114님 감사해요 여기서 울을 뜬다고? 아니 메아리가 아니 메아리가 울지 말고 위아래 시즈니 찍자 아 정신이 번쩍 드네 갑자기 방심하고 있었는데 안울거면 뽀뽀 좀 해주실래요 갑자기? 갑자기? 울어라 하자 울어라 하자 안울어 응 안울어 이게 올일이야? 아니 아니야 에이씨 왜저래 진짜 아우 셀먼님 또 마운솔코너 아니 뭐야 이게 나 지금 거의 한시간 된거 같은데 8358님 또 마운솔코너원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아니야 킬할걸 다 하다니 나 지금 게임을 내가 하는건지 지금 채팅을 보는건지 도내를 지금 구분이 안돼 지금 나 게임하고 있어? 오늘 드실 시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입 먹을게요 네버스탑 돼지 더 돼지 만들기 아이고 양아치님 감사해요 네버스탑 더 돼지 만들기라니 얼마나 더 돼지로 만들라고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변태식 도내로 돼장 몸무게까지 갈려면 아직 멀었지 우리 돼지 뭐 아 죄송한데 제 몸무게까지 노리시는거면 저 포르제 사라고요? 야아아아악 명절에도 쉬지않은 우리 돼장 꿀꿀꿀꿀 명절이라 튀김이랑 전 먹고 더욱더 돼지가 돼자 뭐? 지금보다 더? 그건 좀 자 이걸로 두달 연속 백만 채웠다 도이장TV 사자 그리고 도이장사 사 좋아합니다 아! 우와 이거 언제까지인가요? 우와아아아 도이장이 우와아 오오오오 대주석용돈 받으신건가요? 월급하신건가요? 오늘 엄청나네요 후덜덜 아이 이거 어떻게 건너가 아 미치겠네 첫 후원 넘어 젖게 해서 미안해 우형 추석 잘 보내고 아우 아닙니다 와주신게 어디에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뿐인 세상 먹을건 두 가지 뿐이다 은가마칼의 카레맛은가 뭘 먹어야 자괴감을 안 느낄까요? 아... 뭐라... 뭐라구요? 근데 안 먹을래요 그냥... 건너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? 아니 정면으로 띄겠어. 꿀잼 방송! 와! 1, 2, 3, 2, 5만원... 안 끝났어? 여러분 나 지금 1시간 넘었어 내가 볼 때... 아니 이게 무슨... 친구 덕분에 림보님 알게돼서 영상보고 요즘 치킨 좀 먹습니다. 좋은 추석 되세요. 돼장님 사, 사, 삼겹살. 와 삼겹살이라니... 배우신 분인가요? 첫 후원이에요. 림보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. 첫 후원이에요. 신랑과 같이 늘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이번 판국 1등 하시길 바래요. 이번 판국 1등 하시길 바래요. 여러분 돈에 담아 끝나고 갈게요 여러분. 끝내고 갈게요. 우와...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... 왜 이렇게 뒤에 있어? 뭐야... 여기 있다고? 들어왔네 키키키키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. 도민정아... 이쪽 봤거든요? 유암피 살았나 본데? 유암피 살았나 본데? 저 부탁드 Bot Kristian의 감시 첫 타입방 와아아아아아 진짜 고맙습니다 와아 울어요 아니 우는건 아니 울고있진 않은데 아 우리 호네슈들 진짜 고맙습니다 와아 자 정말 감사합니다 와아 아 이제 좀 이제 끝난건가 와 다행이다 이제 좀 아 저 숨 좀 쉬자 여러분 와아 와아 와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와아 와우 으 arrival Clint American E like 눈빛 a o 눈 0 10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